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예던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하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가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그 신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방을 받으리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 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우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름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거물이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름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든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미끈이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적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려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제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적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자버리라.